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엔대에서는 전남 한평군 엄다면에 있는 전원주택용 자연녹지판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한평군 엄다면 화양리 권제로 용화정마을 부근에 있는 자연녹지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평소재지 엑스포 나비공원 3거리에서 약 1.5km 위치의 지점이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정양 3거리를 경유하여서 권제로 진행하시면 그 토지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해풍 식물원을 지나서 바로 500m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시다가 지금 보이는 비석이 바로 효자비와 통정대부, 나주전공, 후은유업이 바로 공적비로 부근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적 자연 녹지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고 지금 보시는 공적비에서 바로 보시는 도로가 그 토지로 들어가는 지목상 도로인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는 좌측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약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전원주택지로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주의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으며 적색 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적색 부분이 되겠고 노란색 부분이 진입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한평에서 들어오는 노란선이 권제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고 이 코너에 정우은 유호비가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주택들이 토지 근접해 있는 하양마을 1구 마을 해관과 경로당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도로가 되겠고 지금 하양마을 경로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한평에서 엄다면 소재지로 가는 2차선 도로 권제로의 도로의 우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통경대부 나주전공후은유호비 지금 효자비가 있는 바로 이 코너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구 하살표 방향으로 토지에 접해져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한평군 소재지에서 엑스포 공원에서 약 1.5km 지점인 권제레우 정양 3거리에서 엄다 방향의 해풍농원 경유하여 용화정 마을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통정대부 나주전공후은유호비에서 엑스포 민박집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위쪽에 있는 타인의 엑스포 민박집에 그러한 전경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되겠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정경도 해당 토지의 정경도가 되겠습니다. 권제를 입구에 있는 유호비에서 바로 보이는 도로, 진입도로에 지금 바로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은 양파 하절기에 모든 식물이 끝나고 내년 6월경에 수확하는 양파가 식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양파가 자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풍성한 풍요로운 그러한 자태를 뽐내고 위에서 위산에서 내려다보는 들력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1243제곱 376평이 되겠고 지목은 전즉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멘트 진입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유호비에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2m 스멘트 포장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밭에는 유월경에 수확하는 양파가 식재되어 있고 화양 들력 앞에 확 트인 조망권이 마음이 시원스럽고 바로 건축물 축조가 용이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건축시에 검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 가능하지만 군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농가주택 또는 나비 엑스포 펜션 부지, 세컨드하우스 부지 또는 물류창고 등 정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축조해 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한평 나비축제의 엑스포 공원에서 약 1.5km 위치하며 승용차로 약 10여 분 거리에 위치하며 나주정공 후은 유오비 부근에 마을 도로의 엑스포 민박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남동향으로 안대를 잡아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6,500만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한평 나비축제 부근에 있는 민박용으로도 저가받고 타용도로도 저가받을 수 있는 자연 녹지 토지를 도로가 양호한 이츠 토지를 구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 tand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